금융위원회가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와 같은 주요 현안 및 당선인의 금융공학 이행 방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. 특히 시장에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여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윤 당선인은 현재 지역별로 40에서 60%로 차등 적용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지역계 상관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70%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%까지 완화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. 인수위 내부에선 LTV 완화 공약이 효과를 내려면 현재 시행 중인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